지원아, 신기하지 않냐? 이게 나한테는 그냥 나무구 철판인데 네가 치면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게 아빠 무지 신기하다 치자야, 언니한테 자꾸 치자, 치자 그래라 어, 언니한테 자꾸 치자 그래, 피아노 치자 피아노 치자, 지원이었냐, 피아노 치자, 피아노 치자 어, 안 친다고! 유지원, 참 못났다 그렇게 못나서 자려고 웃지도 않고 화만 내기는 너 웃어야 예뻐 기억나, 지원아 열 살 땐가 네가 그랬다 아빠, 난 피아노 칠 때 정말 예뻐 피아노 치는 네 모습도 참 예뻤지만 그보다 더 다행인 게 하나 있었지 네 피아노 소리에 행복해할 사람들 덕분에 네가 살면서 내내 웃겠구나 행복을 주도 행복을 얻겠구나 살면서 내내 웃겠구나 웃으러 가자 다시 웃으러 가자 축복하는 마음에 행복이 온다더라 네가 피아노를 치겠다고 했을 때 아빠, 아빠 사실 좀 부담됐던 거 알지 그땐 그거 하나만 생각했다 너 웃는 거, 네가 웃는 거 웃으러 가자 웃으러 가자 다시 웃으러 가자 웃고 웃는 마음에 꽃핀다더라 웃으러 가자 다시 웃으러 가자 축복하는 마음에 행복이 온다더라 행복이 온다더라 행복이 온다더라 행복이 온단다 INDER master 가죽 ï 나 agora 서비 인사 Gir 아멘 아멘